짠 짜자잔 짠 이야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이야 사이즈 어마무시하네 이거 이야 이렇게 커? 조개개는 가다구 낙지 잡는 가다구 소락 잡는 가다구 우후후 가다구 팁이에요 요거 대박 사이즈 와 진짜 배부르다 보기만 해도 와 지금 선녀바이 왔는데 헤루지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니 야 이거 몇백명 되는거 같은데 난리났네 신사 숙녀 여러분 그가 왔다 더이상의 헤루지른 없다 더이상의 비투더 아투더 비투더 없다 우후후 가다구 팁이에요 이야 여기 산녀바이입니다 영종도 산녀바이에 나왔는데 오늘 곰골뱅이를 잡으러 왔어요 아 근데 와 사람이 진짜 많은데 과연 오늘 골뱅이 한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 같이 헤루지르 가시죠 It's 헤루지르 타임 마 가다구 대비 이야 이거 조개껍데기 기가 막히네 사이즈 어? 쾌각인데 기가 막혀부러 오늘 제가 잡으려는 녀석은 골뱅이라고 흔히 골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쿵구슬 우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골뱅이가 편하지 골뱅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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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짜 잡으러 가시죠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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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애기 그래도 뱅뱅 골뱅 작지만 골뱅이에요 자 봄이라고 막 기어나오네 기어나와 난리났어 너는 그냥 여기서 더 커라야 어? 덮어주기 까지 해줄게 와 뱅뱅뱅 골뱅이가 있습니다 과연 왕골뱅이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시죠 와 와 와 와 와 와 여기도 있네 있어요 있어 하지만 작죠? 넌 나의 친구가 될 순 없어 올해는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경쟁자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간에 더 뒤져 볼게요 오늘 쭈꾸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뒤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와 왕소라 껍데기가 폐각이 많아요 아 여기 소라 껍데기가 어마무시하네 사이즈가 큰데 여기 쭈꾸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폐각들을 한번씩 봐주고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여건 없네 자 지금 물이 간조되려면 약 1시간 이상 좀 남았기 때문에 물가를 수색을 하면 될 것 같아 물가 수색을 해보고 요건 조개조개 떡조개 아 자 첫 수는 조개조개 떡조개 아 나 떡조개 싫은데 일단은 하나 담아둘게요 이건 챙겨야지 야 또 골뱅이 골뱅이가 있는데 또 어? 잡아가라고 있네 작죠? 이런 건 잡아가면 안 돼요 먹을 것도 없어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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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사이즈 요게 바로 왕골뱅이 야 한번 잡아볼게요 짠 짜자잔 짠 야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요정도는 돼야지 가져갈 맛이 나지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고맙다 나와줘서 자 시작합니다 왕골뱅이 잡아주겠스 요건 챙겨야지 여기 다 지금 골뱅이 잡으러 오신 분들이야 와 어마무시하다 왕골뱅이 내가 빨리 잡아야지 자 오늘 쭈꾸미 한 마리 볼 수 있을까 야 이거 폐각인데 이건 너무한데 사이즈가 너무 커 자 꾸미꾸미 없죠? 아 조금 기대했는데 아 여기 한 마리 있네 여기 한 마리 한번 잡아줄게요 아 근데 와 사이즈가 작다 요런 녀석은 살려줘야죠 자 방생해주고 자 있긴 있어 근데 아직 사이즈가 아 아쉽습니다 아직 물이 좀 더 빠져야 하는데 자 여기 골뱅이 아 아쉽네 요런 곳은 방생을 해주고 야 이거는 이건 소라인데 사이즈가 와 너무 작다 요런거는 파 묻어줘야지 와 작어 작어 여기 한 마리 나왔네 자 뱅이뱅이 골뱅이 자 와 내가 원하던 사이즈는 아니야 근데 요 사이즈가 맛있다고 하는데 안 잡아가겠어 심어 두겠스 자 드디어 드디어 원하던 사이즈가 야 요거지 와 와 드디어 원하던 사이즈가 나옵니다 대박이구만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와 물이 빠지니까 나와요 나와 이야 난리났다 요런건 챙겨야지 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와 진짜 사이즈 크다 자 주먹탱이 골뱅이 여러분 요거 요거 대박 사이즈 와 진짜 배부르다 보기만 해도 와 물 쏘는 것 봐 대박 아주 나이스 지금 물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만 잘하면은 와 왕골뱅이 있습니다 왕골뱅이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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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요런건 다 챙겨야지 와 진짜 이 밤중에 진짜 치열합니다 치열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치열해 와 난리났네 자 자 요거지 우와 초트급 울트라 대왕 사이즈 자 보세요 와 진짜 부자 된 것 같아 부자 와 그거 잡으려고 이게 뭐라고 재밌지 아무튼 재밌는데 여기에 뭐라고 막 잡으려고 각축전을 버리고 있습니다 난리났어 핫합니다 지금 핫해 다시 턴을 하겠습니다 이게 왔던 길로 다시 가면 돼요 물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왔던 길로 가면 왕골뱅이가 나올 거예요 거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 이렇게 있다고요 왕골뱅이가 아 여기저기 난리났네 아무튼 왕골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이야 요런건 잡아줘야지 어 가자고 이야 아 예 아이고 아이고 아 우와 우와 다 잡으셨는데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고맙습니다 아니 사이즈 진짜 크다 자 여기 한 마리 와 이건 또 아 구독자님 드릴까 여기 여기 한 마리 왕골뱅이 있는데요 응 누가 누가 잡으실 거예요 중 아 여기 여기 한 마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왕인가요 와 예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난 진짜 돌인줄 알았는데 소라가 이야 돌소라가 나오네 자 소라 한 마리 이건 챙겨야지 자 오늘도 진짜 늦게 왔는데 와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잡았어요 소라도 잡고 왕골뱅도 잡고 요정도면 되지 뭐 그래도 한번 더 뒤져봐야지 요거는 아 요건 골뱅인데 아 뒤졌네 아 이거 썩었다 썩은거 먹으면 큰일납니다 요런거는 버려야지 자 이제 물이 안빠지고 멈췄네요 이러면은 더이상은 큰 기대하기 힘들고 나가면서 그냥 한번 돌아볼게요 와 많이 잡으셨네 어 와 사이즈 좋은것도 많고 어 이거 뭐야 와 쭈꾸미 이야 쭈꾸미가 나옵니다 이밤에 이야 와 부럽다 와 쭈꾸미 이야 꾸미꾸미 쭈꾸미 아 정말 부럽네요 자 오늘 그래도 쭈꾸미 한 마리 기대했는데 없네요 아 아쉽네 쭈꾸미 한 마리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네요 이야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요거는 잡아가야지 이야 진짜 많이 오셨다 우와 내가 잡아갈게 없는데 대박이다 어우 지금 뭔가 비상사태 비상사태가 일어난거 같아요 어 뭔일이 있나요 어 이건 이건 그 유명한 꾸미꾸미 와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받았는데 이야 쭈꾸미가 들었네 자 오늘 쭈꾸미 얼굴 봤습니다 제가 잡은건 아니지만 이야 축하드립니다 한번 빼드릴까요 이야 자 한번 근데 얘가 한번 들어가면은 와 힘이 세가지고 안나와 이야 이거 얼굴 보고싶은데 와 예 와 오늘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하하 자 쭈꾸미 나옵니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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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라 안나오는데 아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부탁 좀 드릴게요 하하하 희미하게서 이야 쭈꾸미 안나오죠 와 우와 쭈꾸미 쭈꾸미 저기 지금 낙지 잡았다고 난린데 하하하 야 낙지 보러 가야는데 하하하 하하하 난리 났습니다 와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와 와 꿈꾸미 꿈꾸미 이건 꿈이는 이따가 보고 낙지를 잡았대 낙지를 아 해로지 심털이구나 어 왜 둘 다리 그래요 우야 잠깐만 이걸 주세요 자 요걸 잡았어 낙지 어마무시하네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잘 아 진짜 어려운 답변 야 사이즈 어마무시하네 이거 야 이렇게 커 근데 와 근데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야 여기서 만났어 대박이야 대박 쭈꾸미 아까 아 요건가요 터졌어요 어 그래도 삶아 먹으면 되죠 와 아 그래도 제가 잡은건 아니지만 쭈꾸미 얼굴로 봅니다 야 삼녀바 2표 쭈꾸미 반갑다 야 맛있게 드세요 쭈꾸미 자 지금 아 아이고 한번 구경 자 한번 구경 마요 꾸미 꾸미 쭈꾸미 야 이거 사이즈가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와 이렇게 주먹만 해 와 가다 tv 출연 쭈꾸미와 함께 이야 기가 막히네 상운맘 님께서 잡으신 왕 쭈꾸미 요거는 드려야지 여기다 담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 여기 구레구레님 신났어요 신났어 지금 아 구레구레님은 아 구면이야 이거 소라에요 아 애기 소라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은 놔주고 맞은다고요 요거 큰 걸로 드릴게 요거 진짜 요걸로 애기 니깐 감사합니다 교체 자 일상이 지치고 힘들때 이 바다에 나와서 랩을 한번 한번 우렁차게 해볼까요 오늘은 같이 할게요 비트 주세요 드랍 더 비트 조개 캐는 가다구 낙지 잡는 가다구 소라 캔는 가다구 우후후 가다구 티베어 어찌됐든 한건 했네 여기 쭈꾸미 한번 기대해봅니다 어차피 뭐 꽝이겠지만은 그냥 안 들었던 걸로 소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좀 작죠 작은건 놓아줘야죠 자 꾸미꾸미 나오란가 아 이건 이건 그냥 폐각이다 꾸미꾸미 한마리만 딱 나오면 좋을텐데 아 없어 없어 자 이것은 이건 뭐냐 귀염둥이 둥이둥이 귀염둥이 하꽁치여 뭐여 귀엽다 이걸 먹을 수가 없지 한순간에 와 정신이 없었어 아 다시 침채기 침채기 다큐멘트를 찍고 있어요 지금 어 우리 자주보는 사이야 하하하하 이럴때 한마리 딱 잡아주면은 그냥 어 히트인데 어복이 없어요 어복이 참 망둥어 아니에요 망둥어 그냥 뭐 보면 보면 망둥어래 이거 안 가져가요 자 해루질이 끝났으면 시원하게 목욕해야죠 와 다정하셔 여긴 혼자 시석 야 아까 아까 잡은 낙지 아 운도 나쁘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잡혔니 이야 사이즈 기가 막히네 어 막 올라탄다 올라타 오 오 오 오 오 극혐이야 가져가야죠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으 아 이거 외계인 같아 머리가 삼각형이야 이야 내가 준거 같아 내가 잡아서 준 듯 자 주먹 태기 소라 가져가실래요 하하하하 이렇게 해루질 다 끝나고 지금 나왔는데 와 오늘 반가운 분들도 만나고 재밌게 해루질 하고 나갑니다 이정도면 만통은 아니어도 개털통은 개털통도 아니죠 야 이정도면 중통이지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바다에서 만나시죠